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년 동안 잠시 문을 닫았던 팔당전망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탁트인 팔당호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팔당전망대 함께 구경해 보시죠. 시원한 팔당호의 전경이 한눈에 담기는 팔당전망대. 코로나19로 2020년 2월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는데 이번 달 2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팔당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9층 전망대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뽑아들고 드넓게 펼쳐진 자연을 내려다보며 지친 마음을 쉬어갑니다. 망원경으로 팔당호와 손해섬, 주변 명소인 두물머리까지 눈에 담습니다. 한쪽엔 팔당호의 역사를 쭉 거슬러볼 수 있는 물안경 전시관이 자리에 있습니다. 정수 과정을 쉽게 설명해놓은 터치스크린도 관람객들의 흥미를 끕니다. 이외에도 1층에는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트리가트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팔당전망대는 산들과 물과 힐링이 있습니다. 많은 도민들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생활속에 여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평일과 공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예약하면 단체 관람도 가능합니다. 탁드인 팔당호를 감상하며 답답함을 날릴 수 있는 팔당전망대로 다시 많은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